BTS TV 아들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오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왜 제가 버무린 거 아셨죠? 진짜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소개를 해보니까 사실 저도 초면이어서 너무 떨려서 저 처음 뵈요 용서를 엄청 많이 봤는데 저도 용서를 하도 많이 봐서 아니 그 태용 씨가 전화해가지고 한 번에 달려왔다고 전화로 너무 감사하게 오늘 태용이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와서 아미분들하고 같이 놀아보지 않겠니? 아미 내가 거기 가도 되겠니?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제념 BTS 팀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아미 팀이나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 4개 게임이 진행될 예정인데 게임은 전부 V씨가 직접 고르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팬미팅을 한다고 오라고 해서 네 이러니까 좀 아 그래요? 뭐 할 줄 알고 오셨어요? 저는 그냥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아 춤추고 뭐 얘기 좋아하고 안 돼요 오늘은 일단 타코부터 치세요 일단 오늘은 타코부터 치시고 죄송한데 저 오늘 제가 뭘 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지미씨 타코 쳐야 됩니다 네 게임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게임 맨이에요 네 지미씨 오늘 목 풀 필요 없어요 목 풀어요 오늘 뭐 어디서 뭐 앞에서 목 풀 필요 없고 목부터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러면 수란짜리라도 하고 뭐요 아 뭐세요? 아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자스민 자 어 받으세요 가 가 가 가 가 심순 앞에 안 보여요 야 한 번 더 받았어 받았어 야 심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1분 남았습니다 점수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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